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제품 타입을 벗겨놨어요 이렇게 멋지게 나오는데 자 불 잠깐 켜볼까요? 불 켜도 예쁘죠? 아주 멋진 촬영이 되어있습니다 네 작업도 잘했구요 자 안쪽에도 아주 매트로 되어가지고 멋지구요 끝내지는군요 자 신으켜 볼게요 버튼 여기 있어요 더블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손가락 여기 넣어가지고 여기서 스테이크를 넣으면 되요 자 마무리할 때 요게 좋고 아직 마무리 남았어요 우와 이거 하고 여기 남았거든요 이거 가드까지 잘 나갔어요 잘 나갔어요 아르막, 카톤 자 그럼 좋겠네 치워서 또 자 수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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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겨볼게요 끊겨 볼게요 이렇게 세팅을 밖으로 풀어갈게요 밖이 끄면 더 소리가 크고 하니깐요 와 우리 사이즈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 크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대단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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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네일 썸네일 화면으로 자 자 우리는 추구할때 준비 잘해서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클라톤입니다 자 클라톤입니다 클라톤 클라톤 USB 오케이 짜잔 추구 준비할게요 저 시원합니다.